1. 뭐가 이렇게 싱글벙글해 보이는데 가슴은 매이고 아파. 욕심은 없다고 하는데도 욕심이 없지는 않고. 그리고 뭔가 재밌게 살고 싶고 긍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냥 내가 포기한 사람도 너무나도 많고. 언니가 그리고 공부를 좀 해서 한 자리를 갖고 내가 내 사업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기운도 없지 않아 있고 말힘에도 입담도 무척이나 좋은 기준이셔. 근데. 그냥 내가 너무 나았으면 내 주제를 생각을 하고 내 모습을 생각을 하고 내가 묵혀오고 내가 못한 게 너무나도 많으신 분 중에 하나다. 본인이라고는. 지금. 이 지금. 왜냐면 직업에 변사가 많아요. 변천사. 하나만 한 직업만 갖고 죽을 순 없어요. 요것도 해봤다가 요렇게도 옮겨봤다가 요렇게도 해봤다가. 그게 좀 많은 인생 중에 하나야. 본인이 무당의 사주는 아닌데 보살의 사주야. 제가요? 그럼 나는 어차피 무당이잖아. 그건. 어떤 얘기를 하고 뭐 할 적에 본인도 되게 마음이 여린 사람 중의 하나야. 근데 남들이 바랄 때는 언니는 여리다고 생각 안 들어. 네. 나는 무인도 갖다 놓으면 분명히 못 사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무인도 갖다 놓으면 분명히 잘 살 거라 생각해요. 잘할 거에요. 세상 억울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고. 어느 순간 나도 내 입장을 탁탁탁 끊는. 충분히 누구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대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신의 어떤 느낌 예감 촉이 좋아서 본인 같은 경우가 사람한테 어떤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뭔가 말을 해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대화를 했는데 결국은 나한테 자기네들이 묻혀서 내가 말한 것이 그 화근이 됐더라는 거야. 박수 처음 왔다고. 네. 저 진짜 많아요. 진짜로요. 박수 치세요. 자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뭐 땜에 답답하고 억울하겠나 이 무당이 왜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건 니 가슴을 뚫고 얘기를 하겠나. 뭐가 지금 막말로 내가 허어 실실 나라고는 결혼하지 말았지. 네. 결혼 안 하고 싶고 남편 안 두고 싶나 아우 싫어. 또 사람들 봤을 때 자기네가 막말로 와서 자기 남편 욕해 놓고 나서 내가 같이 이렇게 거들었더니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넌 결혼 안 해서 모르는 거야. 네. 너는 애 안 낳아서 모르는 거야. 진짜 그래요 그러다 보니 확 여기서 이빨 깨물지 말고 자 나한테 이빨 깨물면 어떡하니. 여보세요 여기 진정하세요 여기서 내가 별말 안 했어요 이빨 깨물지 말고 알았어. 자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신경질이 나고 확 안 난다. 그리고 눈물이 나. 네. 응 하다하다 못해 눈물이 나 그것이 나한테 우울증으로 들어와. 도대체 내 사주 팔자에 구설이 끼어 있는 팔자인지 아니면 남들이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시기 달툼을 하는 팔자인지. 아니면 정말 선생님처럼 내가 남들한테 얘기를 들어주고 살아야 되는 팔자인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데.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던 이것이 나한테 빗으로 꽂히고 뒤에서. 역모짓거리들을 하더라는 거야. 쉽고 까불고 얘기한다고 십십 뭐 삼삼오오. 많이 당했어요 응 그 타놓은 거야. 내가 눕고 싶어서 눕고 것도 아니고 가뜩이나 이미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강하다는 얘기 들어도 강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아이 그냥 강하게 살아. 어차피 니네들이 나를 그렇게 봐. 나 강하게 살아. 남들이 나보고 되게 뭐지 새침대기에 뭐 그렇게 어느 친구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라. 오지랖 뿌리지 말고 살아라. 정 따윈 버려라. 나한테 진정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정말 잘해줘야 되는 사람한테 잘해줘라 그것이 없어요 알어. 해주고 싶은 사람이 없어 해야지만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니까. 그냥 들어줘라. 들어줘라 그냥 아 또 나한테 와서 그냥 자기네들 하수연 하는구나. 밥 사 상담료 받으세요. 밥 사라 그래. 내가 밥 사먹이면서 우울하면서 우울해지고 티티게도 해줬더니만. 그게 인간사에 꼬여버린 우리 언니의 인생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 오 들어줄게 나 마침 뭐가 먹고 싶다 그래 갈까 그럼 나 밥 사줘. 더럽고 치사해도 밥 못 먹지 않고 혼자 먹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저 그것도 싫어요. 이제 막 질렸어요. 나는 내 혼자 살아갈 수 없어. 그 얘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언니도 어디든가 수다를 떨어야 돼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수다를 떨어서 들어서라도 내가 그 직성들을 풀어먹고 살아야지. 혼자 있으면 자꾸 안으로 갇혀지면 우울해지고. 더 성격이 내가 나도 모르게 안 난폭해지고 조용한 게 좋다라고 했지만 더더욱 우울감에 난폭해지고 있더라는 거야. 고삐 풀린 망아지가 지금 내 앞에 와 있어. 제가 지금 내 딱 지금 딱 그래요 지금 계속. 박수 한번 쳐줘. 그래. 매일 매일을 지금 제가 지금.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털면 되는데. 아무 생각도 아닌데 이게 지금 내가 이놈의 구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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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설이 나를 돌아야 돼서 내가 진짜 목을 메고 죽고 싶어 예를 들어 진짜. 이런 세상이 없는 미래의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나를 모르는 곳 가서 살고 싶고 어딜 들어가기만 해도 그렇고 난 가만히 있었거든. 아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내가 결혼했다고 차례 결혼하고 애를 낳았다고 하면서 구설수에 들어오려 난다 이럴 생각까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애를 낳았다고 거짓말해도. 아니야. 애를 낳을 때 거짓말해도 얼굴에서 티가 나고요. 결혼했다고 거짓말해도 하고요. 미안한데 삑 처리 한번 해줄 거야. 이제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와 육두문자가 이렇게 진짜로. 응 이것들 그냥. 야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어때 야 내가 응 애 안 낳았으면 어때 니네가 나한테 보태준 게 있어 뭐 막말 한 게 있어 정말 이걸로야 근데. 그러다 보니 언니도 말을 이쁘게 해야 되는데 이쁘게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 더 부득심의 투격이 지금 들어왔다 이 소리인 거야. 너무 싸웠어 너무 싸웠어. 그러다 보니 쌈따기 됐다고 아까 얘기했지 고삐뿌린 망아지가 됐다고 정말 너 들이박을 거야 내가 지금 이 상태다 근데 그를 봤자 내 맘. 내 상처만 더 나더라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면 속도 되게 안 편해요 오히려 더 더 죽어 괜히 싸웠나 참 좀 개 참을 걸 계속 이 생각에 계속. 그러면서 내가 피하는 거야 사람들을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저 지금 혼자 다니고 있어 혼자 안 먹고 혼자 하고 다 혼자 해요. 자 직장으로도 본인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인 기피 중에 정신병과 자제 울화가 치밀기 일부 직전이다. 화를 내려라 화기증이라 그래 우리가 화기증이 올라오고 울기증이라 그래. 울먹으면 억울수 이런 것들이 울기증이 들어와 있다 보니 내가 내 신진대사의 혈액은 혈대로 돌지 않고 잠은 잠대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벌떡 징이 생기고. 오래 못 자요 편하게 그리고 또 가서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지 내 얼굴에는 화가 눈에 비쳐지더라는 거야. 나라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억울수에. 남들은 대박도 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한다는데. 내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 저쪽 가서. 아 안죽거리가 될 줄이야. 세상 억울하다 하신다. 그러나 우리 기주님 억울해 봐라 그게 내 팔자다. 그리고 내가 누구랑도 피한다고 해서 피하면 피하는 대로 말이 나와 그냥 부딪쳐라 근데 쌈딱은 대지 마라 왜 싸워서 시원하지 않다. 내가 더 아퍼 맞아요 그리고 내가 더 눈물 나 그리고 이런 내 모습이 너무 싫어. 네 맞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더 혼자 가만히 있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막 눈이 동그래져도 막 하던 내 마음이. 내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더라는 거야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나도 힘들고 버겁고 나도 외로운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저러니까 저렇게 혼자 살지라고 몰아가고. 왜 이러지. 그래서 어느 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만화 보고도 울어요 정말 괜히 근데 공유가 돼서 그냥 걔가 오니까. 그냥 꾹꾹해서 그냥 근데 막 혼자 막 미친 사람처럼 울어요. 속아리가 안 됐다 속아리가 안 됐다. 속아리 팔자가 안 됐다고. 그래서 이동이니 돈이니 이런 것도 궁금하지만. 제일 지금 원. 본인이 병에 걸려서 의사한테 갔듯이 지금 기운의 병에 걸려서 무당한테 왔습니다. 한숨은 한숨은요 땅이 꺼집니다. 내가 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나와. 그러다 보니 술 절대 안 됩니다 엄마. 언니야 혼술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이 세상 어쩌고 그 더럽고 내가 정신력이 강한 신분인데 우리 기준이 그러다 보면 무너지고 흐트러집니다. 겉보기에서 좋지. 내가 볼 때 손으로 다 썩어문들어졌다 썩어문들어서 얘 시궁창 냄새가 나고 있어 지금. 정말. 구설에 내가 자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설에 내가 도망가서 살고 싶어요. 구설에 내가 진짜 이래요. 내가 평하고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나 보살님 나 무당 선생님 뭐가 그렇게 내가 잘못됐고 뭐가 내 팔자가 이렇게 이럽니까. 너무너무 한이 되고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도대체 인간이라는 사람이랑 나랑은. 합수가 될 수 없는 건가요 나는 다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나 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고 조용한 데서 행복보다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고. 네 진짜로 그냥. 이런 정신병이 들어오고 울병이 들어왔어요. 어 이게. 너무 지금 내가 다 가슴이 아프거든 왜 아프냐면 내가 2년 전에 겪었던 얘기야. 나 진짜 오죽하면 다 팔고 팔고 벗지 말고 얘기 다 정리하고 시홀 같은 데 가서 그냥 조그맣게 자급사 쪽 하면서 정말 TV 없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수시로 수시로. 이게 생각만 하지 몸은 모두 밀겨. 왜 이랬니 저러니 해도 내가 시집 안 간 게 부려요. 또 네가 그렇게 대가 세고 해서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벌려놓은 일도 없지 않아 있고 그냥. 돈만 벌어라. 내 마음 의지해줄 사람 아직까지는 오십 주력이 될 때까지 내 대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려니 하고 즐겨라 즐기기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즐기기엔 하루하루 하루하루 사람들이 나의 견해의 눈으로 보고 나한테 눈빛이 빛으로 꽂아서 그걸 내가 좋게 해석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아파요. 이거야. 일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안 붙일 수가 없고 말을 어떤 대화를 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그 끝은 저를 향해 있고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또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또 무슨 있는지 하고 막 진단식끼리 또 막. 병신되고 입 다물었더니 병신을 만들어 놓고 입 떠들어놨더니 미안해 미친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점점 피하게 되고 말하는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저랑 별 트랍이 없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갖다 보니 너무 한적이 있는 거 사람 관계. 직속 바람이 올라오셨습니다. 인간의 구설 바람이 왔어요 그것이 한두 해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삶이 삼십 대 후반부터 삼십 대 초반부터 온 이게 구설에 거기에 빛을 올린 건. 지금 상태지만 이 나일진 모르겠지만 마흔 넷 마흔이 들어서면서. 이때부터 그냥 더 센 바람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 그동안에 참았던 게 담았던 게 내가 이제 담을 수가 없는 거야. 막말로 내가 진짜 남편이랑 결혼해서 남편이랑 겪어야 될 고민을 이상 이거를 안 겪고 이니까 이 사람들이랑 겪나. 그래서 엄마가 낙이 없어. 요즘 재미가 없어. 요즘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러고 있는 내 자신이 참 병신 같고. 또 나를 병신으로 만든 사람들 진짜 따발총이 있으면 다 싸죽여서 죽여버리고 나까지 따발총으로 싸서 죽어버리고 싶어. 그런 정도로 빛이 올라와 있고 직선이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 말고 잠 주무세요. 그래봤자 내 몸 안 좋아집니다. 그래봤자 사람들한테 너 불독이야. 다가오기 힘들어. 그면 애초부터 센 애야. 그냥 내가 안녕하세요 하고 다녀. 석지도 마라. 밥 먹어도 화근이다. 어 얘이랑 사람이랑 안 좋았는데 저쪽에서 밥 먹었더니 얘가 또 나를 씻고 있더라는 거야 믿었던데 그 사람은 엄마가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내 팔자다 사주 땜을 지금 한다고 해서 이 구설이 없어지진 않지만 바람은 잠재워야 될 것 같아 자. 이 바람만 잠재워지고 내가 앞으로 조금만 다섯 사람이 떠들 걸 세 사람만 떠든다 그러면 편할 것 같아 엄마가 응. 그러다 보니 본인이. 일도 손에 안 잡혀. 일 기가 막히게 한 여자야. 네 저 아주 내가 욕먹을 짓 안 하는 여자야 아주 어디 가서 내가 딱 손대면 내가 이걸 팔아 대면 뭔 말덕이든 뭔 제스처든 몸짓 빨짓 다 해서라도 외국인이 와도 몸짓 빨짓 다 해서 봐드림 기지로 갔다가 뭘 팔 여자야. 맞아요 저 그래 정말 다 때려치고 내 장사를 해볼까도 생각을 했다 그러지만 그치 근데 이게 지금 뭐로 해야 될지 중점은 내 마음이 안 잡히니까 뭐는 어디 갔다가 뭔 터로 모일 거니 뭐 라면을 팔 거니 떡볶이를 팔 거니 아니면 뭐 자동차를 팔 거니 정신 차리고 이 이름대로 내 대로 살아를 가셔 2판 4판이다 어차피 2판 4판 왔잖니 벼랑 끝에 몰렸잖니 근데 내가 저 사람은 사람들 때문에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느니 내가 이 사람들 밀고 불로도처럼 밀고 나가셔 알겠지 구설 때문에 죽겠고 구설 때문에 힘든 건 알아 내 사주 팔자에 구설이 껴있고 이게 남들도 본인도 신의 가물이 있다 보니 보살의 사주라고 근데 남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먹고 사는 사람들 야비한 사람들 밖에 없었다 이 소린 거야. 근데 사람들은 나보고 야비해야 돼 그래 사람들과 이게 물과 기름인 거야. 구설 잠재워 줄 수 있으니까 곡을 조금씩 재워가자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울지 마라 어 그냥 갱령인가 싶고. 네 우울증인가 싶고 그걸로 그래 여자병인가 보다 그걸로 가라 그것이 나를 위로하는 거에 가장 최상의 약이다. 이렇게 이게 일을 하셔 그냥 나 갱령이야 그냥 나 우울증이야 나 우울해 그것도 무슨 겉모습 때문에 내가 우울증하다고 사람들한테 지른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힘내. 그만 울어라. 내가 네 이무당이 손수건 하나 눈물. 닦을 수 있는 휴지 하나. 이걸로 그 눈물에 인제 정화가 돼서 조금 안에서 손끝에서 나오는 걸로 드리고. 감사합니다. 힘내요 세상 다 그래. 아시겠죠 그 대신 직선 바람을 조금 채워갑시다 참.